아 맞다 제가 그냥 아 뭔가를 보려고 왔는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발길 닿는 대로 이곳이 왔습니다 이거 보려고 왔어 예 여기 재물포 구락부 이거 보려고 왔습니다 그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야 여기 제가 그 대구는 준비해 오지 못했고요 여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되던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귀찮아서 그 돈 그 뭐냐 일일이 그 다 봐버리면은 그 보다가 종료됩니다 6시까지 인데 재물포 구락부 재물포 구락부 이거 보려고 맞아 이거를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인천편 영상이 어 처음에 그 옛 극동방송터 그리고 이제 옹진 두 번째가 옹진곤청 그리고 이제 여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네요 문은 없고 문이 잠겼어요 네 아무튼 어 이 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도깨비 어쩌고 그러네 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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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중경을 왜 김신으로 썼지 김신 암튼 알고보니 김향이었더라 예 야 저기 바닷가 와 그래서 총 네 편의 영상입니다 예 예 옛 극동방송터 옹진군청 그 다음에 맥아더 여기 네 곳으로 예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겼고 내부에는 안보이네 네 안보여 뒤에 무료 관람 아니 귀찮아서라도 돈이 문자 아니라 이게 귀찮아 그리고 손에 그 뭐지 팜플렛 예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그걸 챙기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 그러니까 날이 무척 덥거나 엄청 그러면은 어떤 학생 둘이가 고등생인가 그 그 뭐 메가더 장군님 그러면서 아니 그 보니까 그 힙하게 생각맞잖아 힙하게 그 한지민 나오는거 주윤 예 거기 무당 있잖아요 박혁권 예 그 무당인데 뭐 메가더가 들렸니 자기가 예 메가더의 메가더 귀신이 자기한테 붙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거생나네 아무튼 문이 잠겼기 때문에 예 영상은 이제 이정도로 하구요 저는 그럼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이 조금씩 다니긴 하는데 밤에는 좀 그럴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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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